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러스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스피커 베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러스에서 오프곡과 춤을 맡고 있는 반전 매력 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러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아이디어 맥크 서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러스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막내 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러스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막내 하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첫 팬사인회 시작해볼까요? 저는 라필러스에서 보컬과 기준 하나님께 UCinnen 자세히 나가보ior erzählt